한국말을 공연하는중 요요 칠레의 산티아고 오늘 우리가 중간에서 하게 됐죠 오늘 저랑 버논이가 중간에 본인캠을 가지고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건데 저희는 한국말을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뭐 가르세요 이거? 사랑해요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실수도 있나? 아실수도 있나? 근데 K-POP을 좋아하는 사람은 알수도 있지만 근데 그걸 알려드린 다음에 다같이 그 말을 하면 약간 기분 좋지 않을까? 제가 가지고 있는 남미의 이미지가 굉장히 흥겨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어 너무 기대돼 여러분 저희는 갑니다 안녕 비엔나? 비엔베리도스 비엔나 소시지가 베리도스 베리도스라는 소스가 있어요 베리도스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자 이제 검사해볼게요 자 레이디스 엔제네 맨 월고 투 다이몬드 엣지 다바스이 카바자로스 비엔베리도스와 다이몬드 엣지 오오 아 러브유 자기가 생각했던 답변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질문을 하면 다르게 답하면 틀려 멘붕이 와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준비했던 질문으로 답변 똑같이 대답해 그럼 맞는 맞지 않은 거지 아 유니페어 레몬 계획도 있으신가요? 네 저희 세번째는 13명의 멤버 제가 지금 하나의 팀으로 구성이 되겠고 저 비엠이가 진짜 인터뷰 잘하려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 저 맨날 외워요 계속 외워요 달달달달 외우고 올라가면 또 딴 얘기하고 있어 달달달달 까먹어 이제 그러면 안되겠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답을 정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오 자 그러면 레이디 앤 젠틀맨이 뭐라고요? 아 이렇게 기습으로 물어보면 어디에요? 기습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? 소중한 자신감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presidente Пр있었지 라이디 앤 젠틀맨이 해보기 라이디 앤 젠틀맨이 잘 못 Sally 오늘 누가 할래? 주니가 해봐 주니가 이중 마지막에 주니가 열심히 하고 다치지 말고 그런 사람들 보여줘야죠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런 말 굉장히 무난스러워요 다 잘하면서 그래요 얼음 얼음 얼었다가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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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도 세븐틴 화이팅! 고잇 사이트! 도겸아 멘트큐 도겸아 여기 왜 있어? 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야 돼 김 베네두스와 다이몬 엣지 커피 살 준비해! 커피 살 준비해 커피 살 준비해요! 여름 고생해 동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